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2사에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을 오르던 일행들이 산사태를 만났습니다. 급히 피하느라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다시 산사태의 여파가 물려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각자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소리칩니다.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가 어두우니 저 아래쪽으로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위험한 산사태 지역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 지도를 펼쳐보았는데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의 손에 들려진 지도는 그 지역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 때문에 그들은 위험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만약 그 지도가 아니었다면 각자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것이고 각자 자기 이야기를 했다면 그 순간 한 방향으로 갈 수 없었던 것이죠. 지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질 수 있었는데 만약 그 지도가 정확한 지도였다면 어떨까요? 그에게 나오는 메시아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것입니다.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고요. 그리고 나뉘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 예언이죠. 1절입니다. 이 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씀은 이방 민족을 침략으로 다윗 왕족의 혈통은 끝이 날 것 같아요. 이제 그 백성들은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걸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놀라운 메시지를 주셔요. 예언이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사애를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다윗 왕족의 혈통이 잘라진 나무처럼 끊어질 것이나 그러나 그 줄기에서 새 순이 돋듯 새 가지가 나오고 새로운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이사애를 왕권이 연장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좌절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은 다시금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요. 나누어진 마음들이 하나 되어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메시야는 우리의 노력이나 재주로 가능한 것이 아니죠. 2절에 보니까 메시야 그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혜와 지식과 재능이 탁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두려운 마음으로 따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늘의 능력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고 세워야 한다면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룰 수 없어요. 힘들고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메시야의 세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되고요. 우리가 그 소망 안에 살게 될 때 우리 역시 결코 포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그 여와를 경유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시야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움직입니다. 말씀하시고 행동하셔요. 그분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일을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심의하게 알던 것들을 밝히 알게 되고요. 좌절과 절망의 때에도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야의 오심,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늘 눈앞에 어렵고 힘든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그 민족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으면서도 그들이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심겨진 메시야 사상 때문이에요. 나를 위하여 보내주시는 구원자,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뿐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소망을 삼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메시야 나를 구원하실 그분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내게 찾아오시고 이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사의 선자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메시야로 오신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실 때에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기에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의 줄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두 다 끝났다고 망했다고 말할 때에도 우리는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들을 향한 기대감으로 새 나를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소망과 믿음으로 인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메시야를 통한 소망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메시야를 통한 소망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복된 하루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 7-1-3-3-5-4-7-1-2-4-0-1-4-3-1-4-4-0-1-4-1-4-0-4-1-4-3-4-1-3-4-1-5-4-1-4-6-4-1-4-2-5-4-1-4-0-4-1-4-1-4-1-5-1-4-1-5-5-4-1-5-6-1-4-2-5-5-5-5-5-6-1-5-5-1-5-3-5-5-6-7-5-6-0-1-4-2-5-5-6-5-6-7-5-7-6-5-6-6-7-6-5-7-6-6-8-6-6-6-7